알루콘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1차 비철금속 제조업체입니다. 알루콘은 2022년 1월 1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7% 상승한 4,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대비 약 38.7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7일 6,2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3,0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17일 1억 502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14일 1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알루콘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0.6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0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5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1월 14일 가장 많은 47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2년 1월 6일 가장 많은 33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88%에서 약 1.45%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4일 약 3.5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3월 3일 약 0.8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764억 8,922만원이며, 2015년 4,338억 대비 약 9.8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64억 2,990만원으로, 2015년 240억 대비 약 마이너스 31.6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4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362억 5,442만원으로, 2015년 197억 대비 약 마이너스 283.28%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7.61%입니다. 알루코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1.44배이며, 지난 2015년 23.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8.91%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8.27배, 코스피 평균은 11.04배, 1차 비철금속 제조업 평균은 20.13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36배이며, 지난 2015년 2.8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1.76%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2.28배, 코스피 평균은 0.41배, 1차 비철금속 제조업 평균은 1.38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4.69%, ROE는 마이너스 11.88%입니다. 알루코의 시가총액은 4,148억 3,54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8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6위,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4,764억 8,92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16위, 코스피 종목 기준 411위,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64억 2,99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66위, 코스피 종목 기준 463위,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362억 5,44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79위, 코스피 종목 기준 757위,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준 18위입니다. 지난 10년간 알로코는 7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11월 4일까지 하락 추세, 2016년 11월 4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4월의 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의 마이너스 5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